항상 하는 게 있어요, 항상. 형 어떻게 된 거야, 이러면? 어? 여기서 있어, 저거. 어, 어. 놀랐을 때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역시다, 형은. 어, 그렇더라. 그럼 형 우리 다른 요일을 찍고 올 테니까 빼고 있어요. 아, 너 혼자 빼고 있을래. 그럼 우리 빨리 찍고 올게. 설레요? 두 달만 찍고 오자. 두 달만 찍고 오자. 다음 달 누구야, 다음 달 누구야. 할 수 있지, 형 자? 한번 해볼게 나. 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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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손에 계좌 오빠 저거를 다 여기로 옮겨서 여기서 찍자 일단 여기서 찍고 요거는 이따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가시죠 가시죠 찍어 찍어 아니 근데 이걸 두고 저기 가서 찍는다고? 아니 두 번 써 우리 많이 찍었어 이거 우리 너무 일렬로 설 필요는 없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뒤에 좀 이어갈까? 너 때문에 짐 빠져서 그래 아 그래요? 어떤 컨셉으로 가요? 오빠 느낌만 한 번 세게 가고 근로자의 다리인데 좀 자유롭게 쉬는 느낌? 알겠습니다 각자 느낌대로 살려가지고 제가 또 힘든 표정은 내가 또 갑이지 살려 너무 괜찮다 이거 화자를 우리 자 구도를 좀 잡아줘요 왜요? 오빠 내가 너무 가 있어요? 들어갈까? 좋은데 그게 조금만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저 또 밀자고? 어때? 첫번째 뭐 다 밀어? 아니 밀어놔 아니 밀어놔 제발 이해지고 그만 시켜라 이해지고 그만 시켜 화사가 올라가 있는 게 예뻐서 그래 밀어 빨리 아아 그만 밀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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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영 계속해 그냥 계속 계속 아 미는 거 참 우리 진짜 현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거 멋있는 거니까 자세 좀 멋있는 거잖아 나 멋있는 거 최대치 하고 있어 최대치 최대치인데 치가 안 나서 그래 참 치가 참 안 나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자 갈게요 어우 뭐가 진짜 다 흔들어 하잖아 다들 뷔페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굿 아니 좀 보자 한번 아니 나 봐볼게 그 사진이 리얼이야 나쁘지 않은데? 괜찮다 자, 멋있는거야 느낌 빡 주고 오 오 멋있다 5월이라 아 딱 좋아 의사가 없어 구도 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네 이제 형 파자 다시. 느낌 있다 오빠. 아니 이거 어떡해. 다시 파. 파 파. 여보도 한 번 찍기나 할까? 이거 찍어야지. 찍기나 해. 위결이잖아. 일순이랑 같이. 위결일 기회로. 형 찍어봐. 난 정말. 하이. 자 둘게. 자 이렇게 흔들어. 오케이. 하이 하이. 아 찍어. 너무 좋다. 하이 하이. 오 박너리 좋아. 하이 하이. 하이 하이 하이. 하이 하이. 하이 하이. 하이 하이의 힘이야. 잘 찍긴 했네. 하이 하이 하이. 하이 하이. 한 번 보고 한 번. 카메라 봐 하이. 그렇죠 하이 하이. 오케이 됐어. 뭐야 이게. 아니 그냥 아무도가 찍더라. 아 저 무덤 찍은거죠? 야. 형 형 형 형 형 뭐하는거 같은데. 이거 도구적인 느낌이야. 뭐하는거지. 괜찮지. 하이 하이. 자 하이. 한 명씩 하지 마. 하이 하이. 아니. 찍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. 아이고 있어. 오우 지금 봐봐. 아유. 가운 짓이야. 아유. 아 이거 뭐야? 아유. 아유. 아유 이거 뭐야. 아유. 그니까 뭐야. 거짓말 이렇게 해. 다 봐. 허허. 허허. 홈럴하이. 허허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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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. 허허허이. 허허허이. 오! 말만 하는 거 괜찮아! 내가 쓴 거야, 이거! 이거 뭐야, 명품, 형수 아니야! 형 찍어! 형, 형! 아, 안 나와! 오빠! 근데 오빠 있잖아, 오빠는 약간 한밭집 이모 같아요! 오늘 동태찌개.. 제가 조금 나와, 안 나와요! 아, 오늘은 안 나와! 유지옥 오빠는 어때야? 이모 너무해, 진짜! 아, 두부찌개인데 오늘! 형, 저기 꼭대기로 올라가, 아니면 지금 모습 봐! 으악! 어떻게 저렇게 삭제를 못해? 우리야, 우리야. 우리야, 우리 왜 못 찍은 거야. 아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갑시다, 갑시다.